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출발할 때 우리 보통 이렇게 출발 하죠.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떼고 그죠? 빼고 다 붙은 다음에 이제 엑셀을 붙잡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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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보통 우리 초보들이 하는 거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엑셀을 이렇게 밟아줘요. 이렇게 밟아줘요. 그 정도까지 밟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넣고 플러치를 채져두면 다시 밟을 보여드릴께요. 엑셀 출발할 때 우리 저기 워터 볼 때 엑셀 바로 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밟으면서 클래식이 되는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확 뜨는게 아니라 다시 바람을 잘 보세요. 이렇게. 보여요? 그냥 RPM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야죠. 이런 빨리 출발이래요. 이렇게. 욕심나오네요. 나중에 이제 혼자 할 때 아마 할까요? 바로 출발할게요. 엑셀 출발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이 클러치를 확 들으면 안된다라는거에요. 클러치를 확 들으면 시동 꺼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클러치는 만약에 이제 왼발 여기서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엑셀을 입다가 상상을 하세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엑셀을 밟으면서 이렇게 살짝 넣는거에요. 그렇죠. 보이죠? 확 뜨는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눠 들어도 돼요.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이런 식으로. 밟으면서. 여기서 세게 밟지 말고. 살짝 밟고. 왜냐하면 RPM이 3천으로 나오면 감점이거든요. 이렇게 연습하셔도 돼요. 지금.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지금 이 의자가 맞을거에요. 제가 74니까. 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실험. 확인하고. 클러치를 밟으시는건데. 주차브레이크를 내리서 한번 확인하고. 자칫간빼을 켜고. 이번에. 자. 차 오죠? 다시 중립 넣고. 그렇죠. 10초 걸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이전 넣고. 브레이크가 확대됩니다. 브레이크가 확대되니까. 바로 떼서 바로. 팍 누르면서. 팍 누르면서. 대기. 차와서. 클러치를. 들어 버리잖아요. 시동이 안 꺼져 있는데. 시동이 꺼지죠. 그 시동이 꺼진 이유는 뭐냐면. 얘를 드는건 잘 들었는데. 엑셀은 잘 눌렀는데. 얘가 너무 빨라.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엑셀은 잘 밟았어요. 밟았는데 얘를 너무 빨리 드니까. 꺼지는. 지금. 이 차 보내고. 차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들어오고 나서 시동을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잘 밟았는데. 얘를 너무 빨리 들어요. 빨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7m 가면 다 들은거 기억나죠. 그때까지 유지를 해줘야 돼요. 똑같이. 똑같이. 왼발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엑셀을 줄 뿐인거죠. 이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하면서. 얘를 들다가. 툭 들어 버리기 꺼져 버리는거죠. 네.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연습이 안되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가두세요. 그렇죠. 그런식으로. 또 저거 확 들어 버리죠. 아. 예. 근데 엑셀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끄고. 깜빡이 끄고. 우측 깜빡이. 그렇죠. 10초 걸릴거 같으면 죽네. 엑셀은. 계속 세게 바르는데. 엑셀을 유지를 해야돼요. 여기서 더 힘이 들어가더라구요. 엑셀하고. 예. 힘이 들어가면. 그렇지. 네. 느긋하게 가도 괜찮아요. 저 시루도 보이죠. 저기 빨간불 들어오면 차가 안오기도 하니까. 무리할 필요없어요. 네. 상거리랑. 그렇죠. 그렇죠. 조금 비슷했어요. 지금. 지금도 엑셀은 조금 셌죠. 네. 상단. 그러니까 좀 출발이 빨라지죠. 근데 확실히 힘이 다르네요. 다르죠. 상단. 원래 수동은 이렇게 보는거에요. 그게 재미있어요. 엑셀 출발을 배워야. 열사온으로 재미있다는 줄 알겠어요. 여기 조심하시고요. 자. 플래치 밟고. 3단 바꿉시다. 출발.